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오고 불빛이 나오고 그리고 신나는 출동놀이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루키 아저씨가 보이네요. 해편에 보면 놀이 방법이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명칭하고 구성품이 설명되어 있네요. 그러면 루키와 함께 얼른 놀러 가볼까요? 그럼 고고! 자, 친구들 그럼 긴급 출동센터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먼저 제일 큰 메인 게이트, 그리고 파란색 서브 게이트, 그리고 빨간색 서브 게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록색 서브 게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엘리베이터인데 라니 오니오 슈주주주! 라니가 쑥! 하고 쭉! 한번 올려볼게요. 루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 하는데 일단 루키가 한번 올려볼게요. 어? 여기에 뭔가가 있는데? 쭈쭈쭈쭈쭈쭈쭈쭈쭈! 어? 어? 친구들! 가나가면 어떡해요. 너무 성기이 급한 거 같아요. 자, 친구들 그럼 계속해서 소개할게요. 아까 라니가 간제탑으로 쏙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친구들이 급하게 출동을 했죠? 그리고 이 위에는 간제탑 사이렌이 있고요. 옆에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는 필기 착륙장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차단기라고 한 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 타요를 한번 두두두둑 한번 눌러볼게요. 윗부분에 사이렌 한번 눌러볼게요. 짠!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단기 앞에 타요가 대기하고 있고요. 들어서는 좋은 건 출동! 정말 빨리 가는데요. 그러면 러기도 한번 같이 가봐요. 자단기를 짠! 이렇게 출동을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친구들. 두 가지의 카드가 있습니다. 미션 카드! 그럼 먼저 루피는 이 타요가 그려져 있는 카드를 한번 카드 버츠들에 꽂아볼게요. 루피는 이 타요가 그려져 있는 카드 버츠들에 꽂아볼게요. 루피가 이제 빌딩에 공이 됐어요. 어서 출동이요. 오? 그냥 한번 더? 탁월이 신호등이 고장났어. 교동 전민을 나에게 맡겨줘. 한번 더! 윗! 스피드가 위험에 빠졌어요. 어서 공을 두세요. 그리고 한번 더! 이렇게 4가지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 카드를 한번 카드 버츠들에 꽂아볼게요. 긴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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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프랭크! 출동! 얍! 호우! 그리고 한번 더! 루피! 베미니 도주주! 베미니 도주주! 경찰차 펜트 출동하러! 경찰차 펜트 출동! 경찰차 펜트! 출동! 그리고 런덕! 아 잠시만요 친구들! 에어가 없는 관계로 오늘은 헬리로 잠깐 대체할게요. 그러면 카드를! 유옥! 슉! 에어! 고급상황 캐쉬! 그리고 한번 더! 유옥! 유옥! 기급 환자 할때! 구급상황! 유옥! 유옥! 앨리스 출동! 유옥! Zo옥!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출동했어요. 그러면 루피 한 번 놀아보러 갈까요? 자 이제 놀이를 시작할게요. 먼저 경찰차 패트를 파란색 서브게이트에다가 넣고 그리고 소방차 프랭크를 두 번째 빨간색 서브게이트에 스토로우 그리고 구급차 앨리스를 세 번째 초록색 서브게이트에 쏘우 넣고 오른쪽으로 돌려서 메니커 보관함을 열고 일반 타이어를 쏘우 그리고 라니도 쏘우 그리고 어허! 문이 다 끼면 안 돼요 로기도 쏘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니를 한 번 넣어볼게요 소속도 그리고 모니카 보관함에 문을 닫고 이제 타요 경찰 타요를 한 번 출발시켜 볼까요? 먼저 차단기를 내리고 경찰 타요 경찰 타요 출동 출동 그러면 경찰 타요를 입어낸 엘리베이터에 쇽쇽쇽쇽쇽쇽쇽쇽 쇽 그러면 루피가 사이렌을 한 번 눌러볼게요 출동 타요 후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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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친구들 오늘 타요 긴급출동센터를 소개했어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도 루피와 더 재밌는 장난감 만나러 가요 친구들 좋아요 꾹 구독하여 꾹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 안녕